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표, 사심 없이 당을 이끌어당하는 대표가 되어서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해서 당내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당을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심파, 어리파, 일편당심 저 김기현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성공시대에 당원을 섬기는 김기현이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정조화로 국정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이 3대 기업과제 꼭 해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 원대 대표를 맡아서 소수당이면서도 민주당을 압도했습니다. 싸울 것은 싸워서 이겼고 협상할 것은 협상에서 이겼습니다. 국회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광역시장으로 일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검증받은 돌파력을 바탕으로 개혁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24시간 민심을 듣고 당심을 듣는 살아있는 정당을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둘째, 헌법가치를 수호해서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시장경제 거스르는 민주당의 악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바로 김개만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당의 주의는 당원입니다. 당원 중심 100년 정당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내인도 총선 당연히 당원들이 후보를 뽑는 상향식 공천으로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사안에 대한 당원 의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내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선칠주의 문헌을 대폭 개방할 것입니다. 당대표는 섬기는 심부름꾼입니다. 저 김기현은 당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심부름꾼 대표가 되겠습니다. 넷째, 화합과 존중으로 하나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들 다 배치하지 않고 존중할 것입니다. 소통, 공감으로 당내 대통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소수당의 한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많은 갈등들을 다 극복하면서 당을 한으로 묶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대선 승리를 이끌어낸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째, 총선 승리를 위한 헌신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군의주의를 백익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승기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일하면서도 자기 정치하지 않고 선당 후사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정통 보수의 뿌리, 장심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과 당의 위원장님들과 당원들이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대통선거를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이겨본 리더십, 검증받은 리더십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총선 압승의 염원을 이뤄내고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엄혹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80석 민주당과 물러서지 않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울산 시장선거공장 무려 39번에 걸친 무차별 영장 신청에도 죽지 않고 오뚜기처럼 살아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거대 야당의 횡포를 제압할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바로 저 김기현이가 그 전투력과 협상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표, 사심없이 당을 이끌어 당하는 대표가 되어서 연대와 포용과 당편을 통해서 당내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심파, 어리파, 일편당심 저 김기현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